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이 토픽 세 가지 가지고 외신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네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US economy is lowing but recession not inevitable. 옐런 says. 네 이번에 미국에서 경기침체 이 부분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지금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하고 있는 가운데 제닛 옐런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바로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것은 경기침체가 아니다. 경기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 경제가 현재 성장이 느려지는 이 행기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경기침체의 징후는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일자리 창출이 일부 더뎌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경기침체의 징후는 아니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한 달에 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지금 미국의 강한 노동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2분기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소화해낼지 이 부분이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미국에서 노동시장이 강하게 가고 있다 또 예전보다 강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제닛 옐런 장관은 지금 미국의 이런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견조하다고 봤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통상 2분기 동안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경기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깊어지고는 있지만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 참고해보시면서 오늘 흐름까지 잘 파악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닛 옐런 장관이 경기침체에 대한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인 레이먼드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고요. 또 제닛 옐런 장관도 물가 상승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준의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있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런 미국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런 상무부 장관 또 재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월가의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함께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정점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각종 통계를 나열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중순에 이 갤런당 5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은 10%가량 떨어진 상황이고요. 또 옥수수의 선물 가격도 지난달보다 27% 그리고 밀 선물 가격은 두 달 전보다 37% 하락하면서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분석이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각종 지표를 참작한다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9.1%는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월가의 여러 아이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계침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고 또 경계침체의 원인 중 하나였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론까지 나오면서 이 시장에서는 확산세가 줄어들고 어떤 식으로 좀 변동성이 초래될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슈가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Outraged by Strike on Odessa, Ukraine still prepares to resume grain exports.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좀 호재 소식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 호재 소식이 다시 악재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에 미사일을 폭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미사일 공격까지 인정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 곡물 수출 합의문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 수출항의 미사일 공격이 퍼부어지게 되면서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출 재개가 불투명해지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시간 2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그리고 튀르키에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에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과 보리 등 우크라이나 산 곡물 2천만 톤이 묶여 있었는데요. 이를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가 이 오데사항이었는데 여기에 미사일 폭격이 가해진 거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쪽에서 곡물 수출이 제대로만 잘 이루어졌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잡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한 우려감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폭격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분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이제 진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진전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멘트 보시면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장 4자 간 공동조정센터부터 제대로 설립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공동조정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센터는 곡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무기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부터 비롯해서 수출입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심지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기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센터를 설립을 해서 신속하게 곡물을 수출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지금 실무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여기서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사일 공격으로 곡물 수출 관련 시설 중에 일부가 파괴되면서 수출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런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곡물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그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부분인데요. 곡물 수출이 전세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WHO가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WHO declares rapidly spreading monkeypox outbreak a global health emergency 생각했던 것보다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거브레이오수 WHO 사무총장의 발언입니다. WHO가 현지시간 23일 원숭이 두창 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사무총장은 원숭이 두창은 우리가 잘 모르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우선 여기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으로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우려감이 원래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비슷한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WHO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원숭이 두창 가면 확산세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것에 있어서는 심각성을 조금 더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서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한 관련 주식들 어떤 흐름 보일지까지 오늘 체크해보시면서 지금까지 세 가지 외신 주요 뉴스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